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또는 설레진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다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갑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부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해루를 사랑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이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거나 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